의지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절단 부위에 끼워지는 소켓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착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소켓이 불편하면 의족의 역할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 소켓은 의족 제작의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김보일 대표는 환부에 본을 뜨고 석고로 체크 소켓을 제작하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정성을 다합니다. 소켓이 불편하면 의족의 모든 기능은 무너지며 안전한 보행이 되질 않는데요. 소켓을 제작할 때는 환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족을 제작하기 전 체크 소켓으로 10번이고 테스트하며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요.